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덩이줄기나 개근이 아름다운 코덱수류 식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속 중 하나가 파키포디움이죠. 파키포디움 중 가장 인기 있는 종이 또 브레비카올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종을 제일 많이 하는 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동안 파종한 기록을 사진으로 담아왔는데요. 사진을 이용하여 브레비카올의 파종법과 발화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파종은 5월 이후가 발화가 잘 되어 편합니다. 이른 봄에도 온도 유지가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직파인 경우에도 깊게 심지 마시고 씨앗을 올려놓고 위쪽에 살짝 흙을 뿌려놓았다가 발화후에 복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분에 굵은 마사를 1cm정도 깔고 용토는 마사와 폴라이트를 30-4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배수가 잘되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파종분은 곰팡이가 잘 피기 때문에 살균제 희석화물에 저면한 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친타올 파종은 키친타올을 여러 겹 깔고 살균제 희석화물을 뿌린 후에 씨앗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발화가 될 때까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가끔씩 살균제 희석화물도 뿌려줍니다. 비닐은 씌우지 않고 살짝 덮어두거나 반그늘에 놓는 것이 물이 마르지 않아서 좋아요. 비닐을 씌우면 잘 무르기 때문이에요. 발화는 3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립니다. 씨앗이 습기에 의해 잘 무름으로 발화는 빠른 시간에 유도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뿌리가 발화하면 씨앗의 뿌리 부분을 용토 위에 살짝 꽂아주시고 용토를 그 위에 뿌리고 깊게 심지 마세요. 뿌리가 성장하면 복토하시고요. 사진은 습기에 의해 무릇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불렸을 때 검은 씨앗은 신선하지 않거나 죽은 씨앗입니다. 맑은색을 띠는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고요. 빨간 화살표 방향의 씨앗처럼 껍질을 못 벗은 경우 강제로 벗기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발화 위에는 분의 2cm에서 3cm 깊이까지 적게 스프레이로 물을 줍니다. 2-3일 간격으로요. 가끔 저면도 하는데 한여름에는 씨앗이 무를 수 있으니 저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4주 사진인데 밑에 둥근 줄기가 길게 자라면 웃자란 것이므로 스프레이 양이나 주기를 조절해 주세요. 파종 2개월이 되면 간수량을 늘려주시고 9월까지는 물을 넉넉히 주셔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10월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셔야 안전합니다. 어린 유머는 저온다습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안으로 들이면 환경변화로 입을 떨굴 수 있어요. 11월이 되면 휴면을 준비하며 입을 이렇게 떨구는 개체가 생기는데 이때는 입의 유머에 따라 간수량을 조절하세요. 유머는 입이 없어도 단수는 하지 않아요. 봄이 되면 유머가 깨어나는 신호로 새싹을 올립니다. 이때 엄청 반갑거든요. 겨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요. 저는 1년생 때 분갈이를 합니다. 좀 더 영양성분이 있는 용토로 갈아주어 성장을 유도해요. 뿌리가 엄청 길죠? 그렇다고 기나분에 심지 마세요. 뿌리가 길어서 길다고 기나분에 심으면 과습에 위험이 있어요. 뿌리를 휘게 심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독립시켜 보았어요. 1년생부터는 물이 분 밑으로 흐르도록 주어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말리면 성장이 너무 느리거든요. 가끔씩 저면도 해주고요. 저온다습만 조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입니다. 저온다습 아주 중요합니다. 2년생부터는 성장기에 비를 흠뻑 맞추면 성장도 아주 빨라집니다. 다만 9월 이후나 이른범은 조심히 간수해야 합니다. 저는 3년생 때 2차 분갈이를 했어요. 보시면 뿌리가 아주 튼실하지요? 같은 시기의 파종인데 성장속도도 많이 차이나요. 지금부터 물주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분무기를 사용해요. 어린 유모 때는 파란색의 작은 분무기를 사용하고 성장하고 나면 큰 분무기를 사용합니다. 물 줄 때 입이 없는 개체는 한바퀴 돌려 물을 주고 입이 있는 개체는 조금 더 충분히 물을 줍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간수량이 다른 걸 알 수 있지요. 앞으로 브레비카울의 성장모습도 계속 소개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키포디움의 다른 종도 파종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란꽃이 피는 브레비카울 파종 모두 모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예쁘게 키워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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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